안녕하세요 돌파리 지식인입니다. 오늘도 틀릴지도 모르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거미는 익충으로 여겨지고 있다. 거미가 있어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퇴치할 필요는 없지만 불쾌하거나 불안하다면 퇴치를 권한다. 약 1-200종의 거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안 등에 정착하는 거미는 그 중 극히 일부지만 아무래도 보기가 역겹다. 불쾌하다면 퇴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근년에는 새빨간 진모 등 독성이 강한 거미도 정착하고 있다. 독거미를 확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눈에 띄었을 때 퇴치해버리는 것이 불안한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 낫다. 가장 간편한 것은 살충 스프레이를 이용한 퇴치 방법일 것이다. 거미용과 같은 살충 스프레이도 있지만 일반적인 불쾌의 충용 살충 스프레이라면 거미 퇴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품 패키지나 스프레이 캔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법이나 주의점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자. 약제를 사용하기 싫을 때는 아날로그지만 기피제를 사용해 밖으로 유도하는 퇴치 방법이 있다. 다만 거미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투른 분들은 기피제를 이용한 퇴치 방법도 검토하자. 거미에게 감귤류 향은 기피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레몬그라스나 시더우드 같은 아로마 오일을 물로 희석해 스프레이를 만들어 놓고 거미에 뿌려주거나 거미 동선 또는 거미줄 등에 뿌려두자. 단, 어린 자녀나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잘못 닿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불쾌한 거미, 독이 있는지 몰라 불안한 거미는 퇴치하는 게 좋다. 하지만 왜 거미가 정착했는지 원인을 알고 거미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거미를 가까이 붙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은 자주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아로마 오일을 거미가 침입할 것 같은 장소에 놓아둔다. 외벽에 접해 있는 풀은 잘라둔다. 창문이나 문틈은 테이프 등으로 막아둔다. 배수구에 그물을 씌워두다. 거미 이외의 해충을 퇴치해두다.